내 뇌가 하루종일 가만히 있질 않나봐요 한참이 뭐 그렇게 나더라 이거 22만원짜리야 여러분 뇌팔 전달로 인해서 감정표출이 되는거에요 이 귀가 내 감정이 같아요 별부선받으면 어떤 감정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굉장히 고가장비를 하는데 뭐야 귀여워 이거 귀여워 거짓말이 아니라고 가만히 못있노 봐봐 이렇게 눈을 감고 다른 생각을 하자 하면 움직인다 집중하면 가만히 정지돼있고 신기하다니까 런닝맨 나왔던거 맞아요 근데 이거 22만원짜리에요 여러분 알아요 비싸요 이 KVS 박사화 하는데 전 말 안해요 KVS 남순 그런거 없어요 전 진짜 정말 그런거 없습니다 아이고 노예님 500개 선물을 주시다니 500개 선물 감사합니다 뇌파 어떻게 되냐고 하자마자 꺼냈다고 꺼냈어 아니 나는 내 정신 원래 있잖아 다른 사람들이 하면 이거 가만히 있더라고 귀가 근데 내 정신은 좀 이상한가봐 하루종일 움직여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생각을 하거나 막 그럴 때마다 귀가 움직이더라고 근데 나는 그 내 뇌 내 뇌파가 이상한가봐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움직여요 그냥 그게 정상 아니야 아니야 사람들 가만히 있다가 막 얘기하거나 생각할 때만 움직여 내 뇌가 하루종일 가만히 있질 않나봐요 천재는 해야하는데 그러니까 저 천재인가봐요 여러분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해본 사람들 알죠 잘 안 움직여요 있다가 무슨 얘기하거나 무슨 생각하거나 이러면 갑자기 막 움직여 난 하루종일 움직여 이거 어떻게 된거야 도대체 궁금한거 질문해주세요 뇌파 움직이면 그것이 정답이다 정답일 리가 없어 왜냐면 난 하루종일 움직여 내 귀는 말하지마요 움직이나 보게 그러니까 말하는걸 움직이는게 아니고 그 뇌의 움직임으로 움직이는거야 이렇게 귀에 있는 이것도 장착하고 여기도 장착하고 하면 뭐 뇌로 움직이는거 뇌파로 자 지금 해볼게 자 지금부터 그러면 질문해보세요 생각하지마세요 아니 생각이 계속 되는데 어떡해 생각을 안하고 어떻게 다냐고 아니 계속 채팅창 보고 진짜 내 얼굴 보고 내 눈보고 금방 눈 눈 살짝 짝재긴가 이 생각했었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러면 자 그럼 잠깐만 다시 아이씨 잠깐만 왜이러는거야 이게 딱 칠게요 왜이러니 아니 자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니까 내 마음대로 된게 생각이 저절로 돼 저절로 아니 생각없이 어떻게 사람이 살아 나 천재였나봐 진짜로 심호흡하라고 콜라만 생각해보라고 콜라만 생각해보라고 콜라만 생각해보라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